쎄옹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월드 뮤비 레액션 하러 왔습니다. 와!!! 영화의 진짜 잘생겼는데! 정말 오랜만에 발매하는 리피키스 잖아요. 아 그렇죠! 그렇죠! 리피키션 진짜 오랜만이야. 쭈아이스 유로는 처음이지 않을까. 아 맞아요! 사실 오늘 너무 설레요. 그렇지x2 와우! 뮤비 할 때 굉장히 좋은 추억 많은데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? 네! 아... 오준이! 아... 오빠 차! 오빠 차! 아 오빠 차! 오준이! 오준이! 아 수고할 눈빛! 워크아지 있는 레전드... 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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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컴 투 언데바바밸 월드! 월, 월 호 indent 우리가 너무 진지해요. 머리 길렀는데. 누구 나왔네? 윙크? 윙크다. 윙크다. 뭐하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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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. 아 디케. 아 디케. 디케. 아 미소가 예쁘네. 어 수준 이상의 미소야. 어 수준 이상의 미소야. 어 수준 이상의 미소야. 형 수준 이상의 미소야. 어 왜 창구를. 야 수준 이상의 미소야. 야 수준 이상의 미소야. 이거 다시 다시. 와 야 불. 야 불. 아 파토타칭. 하이파이브 살짝. 야. 명호 너무 이쁘게 나왔어. 오. 오. 확실히 트랜지션이 좋다. 아. 블링블링하네. 아. 아. 대기소. 대기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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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진짜. 진짜. 진짜 세게 터졌는데. 벌써 왔어요. 아. 저기에서 웃고 있는데. 이 상황에서 이 춤을 추수한 것 때문에. 가수 막힌 거야. 이쁘게 나왔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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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희가 너무 잘생겼어. 아. 이 파트가 너무 좋아. 아. 김 뒤에. 한 번에 여진 게 이어가는 게 너무 그리운다. 나가 던진 게 이어지는 게. 오. 아. 색감이 너무 좋다. 제로운 그룹 제로운 그룹 아오 나 노치 엔조시 조시 아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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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얘기들 한 번 아하 셔틀이 패키지였어 오오 근데 아마 좀 앞에 스프러닝 셔틀이 패키지에서 좀 못 터져네 아하 셔틀의 셔틀이 진짜 음주욕에서 아하 아하 이게 엄청 아파 오오 이게 점프로 음악으로 그럼? 저거 학교 아니에요 진짜 상봉 한 25미터 아 셔틀이 너무 이뻐 대략 아파트 35필 괜찮았어 오케이 셔틴 첫 앨범 리타 키디 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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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가왔다 진짜 다가왔다 너무 잘났다 네 에이씨가 마무리해줘요 네 이제 뮤비 좀 뭐 너무 잘 보잖아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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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뮤비 찍을 때 너무 편하게 찍어서 네 그래도 아까 보니 확실히 나와 밤에 확실히 컨셉이 있고 확 나오죠 네 약간 우리의 세계 테러들 이제 그렇죠 아까 저 추억이 많은데 트렌드 실수 저의 셔틀 출전이 진짜 너무 좋았고 이 촬영장 자치도 되게 추억이 좀 큰 촬영장이잖아요 맞아요 에이씨틴 중에서 좀 레전드를 찍었던 편이었어 아 진짜 그때도 완전 망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 맞네 카니발 카니발 찍었던 때 저는 이번에 진짜 제대로 카니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아까 이 찍은 흘러가는 말로 했거든요 리피키지 아주 나이스가 저희 초 히트곡이면 이제 또 이번에 리피키지 이 월드로 와 대박나 대박나 박사실 세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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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